각야, 그교, 고교, 국유, 즉, 기, 가 노란 물맞고 미꾸라지 잡던 건배가 참외밭 서리에서 껍질까지 씹어내던 동화 속의 꿈 조각들 갑작스러운 첨중 소리에 간등이가 콩알처럼 쪼그라들던 그때 그때가 좋았는데 저 높은 산하탑 아래는 할 수 없는 석 박사들 그리도 많았는데 세상은 왜 이리도 앙담하는 말인가 또 온 고향 가서 오리밭 보란을 다시 밟고 싶으나 감사합니다